이제 어제 묵은 호스텔에 나서 렌트카를 빌리러 가고 있습니다 아 렌트카 렌트카에 왔다 아 또 일본차를 운전하게 됐습니다 니산 룩스구요 무사히 고속도로를 타고 휴게소까지 왔습니다 와 근데 탱크가 일본 탱크가 엄청나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와 안녕해준다 재밌는 구경을 했구요 너무 좋은데 여기 너무 괜찮은데 휴게소 탱크도 구경하고 너무 좋은데 식당 가보자 자 일본 휴게소에서 먹는 식사 이렇게 놔야지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없네 카레 맛있어? 여기 주의장 본덕이야 아 그래 우동 아 아리가또 자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일본 트럭이 늘어났어 군용 트럭이 전쟁하나? 사파리로 가봅시다 안전운전 들어쭉 아 아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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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물 나온다 이즈 원 으 까 으 으 내 쪽에도 있어 우와 멋있다 같이 섞여 사는거 어 얘는 곰이다 어 저 새가 있어 우와 뒤에도 곰 빵빵거리지 말래 빵빵 야 차 문 열면 안돼 사자밥 대는거야 얘 진짜 멋있다 누구? 물 먹는다 오 춤춘다 춤춘다 재밌네 여기 잘 안보여 이정도 우와 낙타 하늘이 너무 이뻐서 아 햇살도 좋고 아니 어떻게 한국보다 안 더워 더 남쪽인데 여기도 구역이 집중해야지 레스토랑 앤 쇼핑 우와 되게 많아 인형 되게 귀여워 한다 그래? 우와 되게 귀여워 이거 이거 되게 웃기다 치킨 느낌은 어때? 딱딱하네 느낌은 새우튀김 이거 뭐야 야 지옥기다 어 레스토랑 괜찮네 이게 오 맛있겠다 레스토랑도 이렇게 있구요 엄청 커 엄청 커 약간 에베레스트같이 그래 우와 머리는 만지지 말래요 우와 귀엽다 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네 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네 여기 건물 구경할까? 여기 건물 구경할까? 여기 건물 구경할까? 가져가서 어 털 부드러워? 응 얼굴 만지면 돼 얼굴 말고 저 아빠처럼 갈기 어휴 털 부드럽다 와 순식간이다 안녕 야 떨어졌어 깜짝이야 떨어졌어 나 뒤를 사와봤는데 아직 얘네를 잃는 거야 아 됐다 한 번 더 해줘 아직은 생긴 거야 난 이거 그래도 여기 돌아 몰래 숨어있어 나도 한 번 해야돼 아 만져도 되네 아닌가? 야 여기 너무 괜찮다 그치? 건물도 되게 예쁘게 지어놨어 재밌어요 네 타고 와요 이거 뭐야 이거? 누구 하나 같은데 운파룸파 운파룸파 아니야? 운파룸파 네이버 네이버 손 하면 안 돼 주저 하나 둘 셋 배뿌 아프리칸 사파리 구경 잘 했고요 여기 사실 올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동물은 한국에도 있지 않냐 그런 논리에 의해서 올까 말까 했는데 자기 차로 이렇게 사파리 둘러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버스 저렇게 저기 있는 그물로 된 버스 타고 가면 더 가까이서 볼 수도 있다고 해요 아무튼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고 재미있었습니다 여기 원래 동전이 많이 동전 들고 오시면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갑시다 다음 코스로 안녕 저희가 스기노이 호텔 가기 전에 잠깐 이런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와 계란 봐봐 계란 아 냄새 냄새 아 냄새 여기 여기 짠 이게 무슨 일이야? 주먹밥 네? 보내봐 나 계란 먹을래 푸딩 맛있겠다 계란 너 유니어 페이까지 샀다 안 돼 하나 나 주봐 여기 봐 여기 봐 푸딩 먹어보자 샀다 맛있겠다 난 계란 먹을래 거기, 안 돼 지수 주여 주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